0036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창석유입니다. 미창석유 은 은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산업윤활류 전문회사로 성장하여 1989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함 동사의 주요제품은 전기절연유, 고무배합유, 윤화류 등 산업용 윤화류가 주종을 이루며 제품의 고급화 및 특수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동사에서 생산하는 광의의 윤화류와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유동파라핀 등의 제품은 각각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의 윤화류, 타이어 및 신발 등 고무제품의 원료 등의 원료유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기업개요 대시 1962년 12월에 설립되어 석유류의 정제 및 그 제품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의 본사 및 주공장을 울산의 제2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제품은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용 윤화류와 전기절연유, 고무배합유, 유동파라핀 등이 있으며 JX니판오일앤드에너지코퍼레이션과 기술제휴 대시 2019년 8월 울산공장 이하억의 냉동유 생산시설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은 33,600KL로 향상되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고무배합유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전기절연유, 윤화류, 그리이스, 윤화류 원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제품 가격이 상승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 등으로 고무배합유와 윤화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전기절연유의 지속적인 수요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미창석유의 시가 총액은 1,16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미창석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83위입니다 미창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173만 9600일 흔두주입니다 미창석유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미창석유의 퍼은 4.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2,2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212,2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7번지억원 354억원 4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7번지억원 331억원 234억원입니다 미창석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27%이고 유보율은 3820.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5